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한몫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배소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하나 되게 하신 물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들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예배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그들은 한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방인이라 그리고 12절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한례는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과 무관한 자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의 성전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문도 성전의 곳곳에 붙어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제사조차도 제대로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의 자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무관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신데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단절될 상태였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는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언약의 복들이 베풀어지는 것들을 그동안은 벗어났었지만 그동안은 외인이었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복이 이렇게 함께 언약을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여기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전에는 이방인이고 그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또한 구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구원과 복과 상관없는 이런 자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피로서 외적인 징표와 그리고 장소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과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중독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얼메이게 되고 더 갈급하고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여기 왼쪽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세 번째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생명도 없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 소망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었고 모든 관계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독한 자기의 중심적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못되고 못난 때였습니다 그때를 잊지 마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가 어떠한 것들을 갈급하고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더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때를 기억해야 됨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얽매였던 부분에서 해방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그리스도의 14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에 화평, 우리의 화평이신 자리에서 화평이란 단어 그리고 15절 말씀에 세 사람을 지금 화평하게 하시고 해서 화평 그리고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해서 평안 그리고 그 절 후반절에 보면 평안을 전하셨으니 해서 평안 화평과 평안 총 네 가지 단어는 한국말에서 화평과 평안으로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영어나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이 단어는 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이제 피스, 평화로 나오는데 이렇게 14절부터 18절 총 네 번의 평화, 화평이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둘로 나눈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졌던 이 둘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누고 차별하고 그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적대하고 원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자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15절에 보면 유대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런 막힌 담을 허시고 또한 그들을 서로 분리했었던 율법들을 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율법을 이루는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을 이루게 해주시고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가진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얽매이고 사람을 구별하고 나눌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과함으로 이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했던 이 담 또한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따로 이렇게 예배드려라 유대인은 유대인의 안쪽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게 새롭게 연합할 수 있다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더 뛰어넘어서 한몸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구분과 또 그 안에서 높은 자, 낮은 자 또 혹은 좀 더 종기한 자, 천한 자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없애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한몸, 한세사람으로 되셨음을 한세사람으로 화평하게 화평을 통해서 세사람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사회규범으로 정한 계급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규칙으로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시면 먼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운데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분리되고 적대됐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의 방향, 참된 방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고화된 자가 아닌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아닌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에 대해서 적대하고 서로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한 몸임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특별히 권속이란 것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택한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식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관종하는 것은 즉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더 이상 너희들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못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자들은 하나의 권속이고 또 한 몸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흠과 또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난과 몸남을 보고 정제함을 벗어나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회복시키지라 라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몸남과 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좌절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흠과 또 몸남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정제할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한 자녀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서 또 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또한 소그룹 또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건물을 비율해서 특별히 성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3일 만에 그 전에 성전을 허시고 3일 동안 새롭게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 성전 그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재료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입니다 이 성전은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사람이 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처럼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를 삼은 돌이기도 하면서 또한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세울 때 자신의 이름을 모퉁이돌에 새겨가지고 이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빌딩이나 그런 데에서도 모퉁이돌을 하나를 세워서 이름을 적기도 한데 아마 그와 같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의 기초이신 분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소유,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갖고 그리고 이 전하신 복음의 기초 이 복음의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정말 우리가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초소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가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새롭게 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 자신이 교회된 자로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시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으로 그리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평화의 마음으로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할 때 그 자리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지어가는 여정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의미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함께 예수님 혼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3일차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역사에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혼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 교회가 완성됨을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어져 가는 이라 이 지어져 가는 것은 하루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지어져 간다 라고 우리는 지어져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으로 인해서 또 이제 열심히 신앙으로 생활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한 이제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함이면 정말 나의 교회라는 내가 교회라는 모퉁이돌이 정말 예수님이란 이름이 적어져 있고 정말 매일매일 성령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는 화평하심으로 하나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 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가는 이러한 여정에 동참하게 하신 이런 평화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 3일차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이런 삶의 여정을 함께 동참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가는 삶의 여정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낮은 자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석으로 택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한몸된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또한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분들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